그타가 커피라면 이 게임은 유통기한 지난 커피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캐릭터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릭터를 봅시다. 지금 한 8개 있거든요. 1, 2, 3, 4, 5, 6, 7, 8 이렇게 심키로 키워볼게요. 뭔가 머슬카 느낌 나게. 아 이 몸 누르면 안 될 것 같은데. 별이 없겠죠? 잠시만요 여러분들. 화면 잠깐만 가려볼게요. 아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쪽으로 가면 그냥 삐쩍 마르는 거. 이쪽으로 가면 약간 살집이 생기고 근육질 살집. 완전 근육질로 갑시다. 폴리머쉘. 이게 뭔가 사퐁처럼 자신의 팔을 기계로 개조된 것 같은데. 다 건드리지 않을게요. 정숙함 이거 눌러도 될까요 여러분들? 잠시만요 여러분들. 화면 잠깐만 가려볼게요. 먼저 봐야 돼요. 아씨. 오마이갓. 아 근데 이거 보면 안 돼. 이거 절대로 보면 안 돼. 모자이크가 돼 있긴 해요. 돼 있긴 한데. 이게 굉장히 순하거든요 뭔가? 분명히 문제가 없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의 안구 테러를 막기 위해서. 여기 밑에만 일단 가려둘게요. 꺼버리면은 이렇게 모자이크로 바뀌거든요. 그리고 이 모자이크를 다른 거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꿀 수 있다는 걸로 보여드릴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속옷을 항상 착용하는 걸로. 피부 유형 같은 경우는. 아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금이다 금. 난 황금이 좋아. 메탈이니까 너무 좋은데. 아무리 봐도 저는 그냥 빡빡이가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빡빡이. 이거 뭔가 괜찮은 것 같아. 여자 목소리 낼 수 있죠? 아 왠지 이거 하고 싶은데. 난 두 번째로 고를 거야. 안 되겠어. GTA5나 다른 게임에서는 목소리를 역회로 바꿀 수가 없어요. 어디 가서 이걸 하겠습니까? 세이트롤 해야만 이제 이 건장한 남성의 목소리에서 가결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야. 저희가 어디 가서 이런 거 보겠습니까? 구역 클릭. 여러분들 이거 7만 원이에요. 어? 6만 9천 원인가? 아 이게 내 목소리야 이게. 아 에반데? 아 에반데? 아 소름 끼친다고요? 왠지 이 사람 이제 악달러날 것 같은데. 뭔가 느낌이. 두건! 아 왠지 마음에 안 든다 했더니만. 이 사람 두건 닮았다 진짜. 그쵸? 출발! 아 깜짝이야. 아 이따! 야잇! 야잇! 아이 목소리가 적응이 안 된다고요? 저도 그래요 지금. 우리팀! 이쪽으로 출발. 이제 잡아야죠? 헤드라인. 헤드라인. 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게 조준보정이 돼요. 제가 지금 키보드인데 조준만 하면은 저절로 마우스가 헤드라인으로 갑니다. 아니 이게 PC로도 조준보게 되는 게 너무 좋아요. APC를 보호하십시오. 얘가 APC예요. 이게 뭔가 되게 반짝반짝한데 타격감이 굉장히 독특해요. 합법적 애매. 이거 우리팀이죠? 세비지. 아잇! 아유 내가 푸신 것 같은데? 전투 중에 적을 제압하면은 체력이 다시 물음표현입니다. 이게 뭔 소리야? 어? 아니 한글 번역할 거면은 똑바로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쨌거나 2키를 눌러야 하는 거죠? 여기서 2킥. 오마이갓! 너무 차이 났는데? 아하! 따갑다! 아이고 따갑다! 정말 재생이 발생해. 아 미안합니다. 제가 사람을 참을게요. 아냐! 야마! 야마! 그렇죠. 이것이 바로 세팅의 마사지. 다시 한 번 더 불러드릴게요. 체크업! 그렇지! 빵! 지키! 아하! 이런 식으로 이제 돌릴 수가 있어요. 그 태랑 비슷하죠? 뭔가? 테드라인! 어잉? 안 돼! 나우왈레를 쫓으세요. 아! 저 사람을 죽이고 싶지 않은데. 저한테 칼을 던졌으니까. 이거는 정당 방해예요. 아! 진짜 쏘고 싶지 않았는데. 아니! 어? 나는 자비로운 사람인데. 어째서 내가 총을 들게 만드는 거야. 내가 그 타 유저가 뭔지 보여주마. 오마이갓! 제가 지금 비행선이 탔습니다.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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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는데? 여러분들 생각보다 재밌어요. 진짜. 어 뭐야 방금. 어우 징그러워. 그 와중에 게임 난이도가 정말 쉬워요. 제 캐릭터도 뭐 거의 무정인 것 같고. 트레모보다 센데? 그렇죠? 총알 다 맞으면서 싸우는데. 죽질 않아요. 악당 보스가 뭔가 트레모 닮았다고요? 왠지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의상을 지금 바꿀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꾸며야 되지? 비니. 이게 좋아요. 오마이갓! 허벅지 두께. 뭐 이거 뭐야 이거. 아! 에반데 이거 진짜? 자 이걸로 합시다. 반바지요. 구애비 클릭! 아! 아니 여러분들 남캐요. 남캐. 여전 아니에요. 정말 빛나는군요. 아! 나의 캐릭터. 나의 근육. 아주 빛나고 있어. 모두가 날 바라보고 있어. 아! 이것이 바로 내 캐릭터. 이! 2미터까지 올라가는 점프력! 너밀카스! 대세기마세기! 어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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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핸드폰을 꺼낸 걸 볼 수가 있고요. 스타일! 자 캐릭터가 이런 친구들! 이런 친구들! 이런 친구들! 어! 조닉! 마스크! 이거 이제 저랑 동년배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영화에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징징이! 이거! GTA 산안드레스에 나오는 사람. 더락! 심지어 똑같아요. 맨인블랙! 어... 마이갓! 심지어 사펑에 나오는 그 캐릭터! 대충 뭐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오케이! 이런! 나쁘 사람! 나쁘 사람! 니나와 대화하십시오. 니나가 어딨죠? 여기 앞에! 으쨰! 난 계단 따위 쓰지 않아. 고금리 대출 업체를 터십시오. 알겠습니다. 띵동! 충격 녹화! 한 건 있습니다. 여기도 기차가 있다는 사실! 아 죽이고 싶지 않았는데! 죄송합니다! 아니 총 3발 샀는데 왜 터지는 거야 도대체! 아잇!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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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젠장! 이거 어떡하지? 아 내렸죠? 레벨업! 레벨업해서 전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킬을 쓸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파인애플 익스프레스 적 하나를 잡아서 바지 안에 수류탄을 넣습니다. 어어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지금이야! 이걸 써야돼! 폭탄 바지 넣고 집어던져! 빵이야! 그렇지! 아 너무 차이 난걸? 바이크 있죠? 이건 못 참죠? 바이크는 타야지. 컨트롤 누르니까 자세가 바뀌어요. 이렇게 윌리라면서 탈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일단 뒤에 따라 놓은 친구들을 잡아볼게요.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점프하시고 넘어오시고 내려오시고 궁중한 실 부시고 미션 클리어! 아 월세 내기 완료! 자세히 알아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